이스라엘 47층, 민설아 47층. 주단태, 주단태였어. 주단태야. 아줌마? 아줌마? 아줌마였어요? 아줌마가 저 살려주신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아줌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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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없으면 우리 로나가 합격할 수 있어. 너만 없으면. 꿈이 아니었어. 민설아. 라펠리스에서 떨어졌어. 내가. 내가 그 아이를 죽였어. 윤희 씨. 언니. 일주 갔네.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? 내가. 나 윤희 씨한테 할 말 있어. 나 사실 그동안 윤희 씨 이용했어. 그, 그 무슨 말이야? 윤희 씨를 보석마을 민설아 집으로 보낸 사람. 나야. 여기 헤라펠리스를 부른 사람도 나고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 복수를 위해서. 윤희 씨가 꼭 필요했거든. 나. 민설아 엄마야.